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전통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주님 주여 라는 말이 나오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 중세 말에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경우와 대조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루터가 벼락이 치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져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입에서 맨 앞에 나온 말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한국 그리스도인 같으면 주님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그의 입에서는 오 성 안나요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속해 있던 그 지역에 특별히 탕광지역, 자기 아버지가 탕광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탕광지역을 보호하는 수호성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게 중세 말기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성 안나를 찾았던 중세 말기의 상황 루터가 수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정황이 바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주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쓴 것이죠. 그러나 그 다양한 의미를 그냥 예수님께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자기의 상전,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라는 말이 한자말로도 주라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게 쿠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쿠리오스라는 말도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주인들한테 이 말을 사용한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도 같은 쿠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육체의 상전한테 노예가 부르는 말인 쿠리오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 당시에 황제들이 있을 때 황제들이 백성들한테 자기 자신을 주라고 칭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속해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고 자기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황제를 신격화하는 의미로도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주님 쿠리오스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정도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을 지칭할 때 그분들을 주님 또는 나의 크신 분이라고 하는 뜻에서 라브로는 라비, 나의 크신 분이라고 부른 분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념을 가져서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여기면서도 말하기를 동산직이한테도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두었거든 내게 말하소서 내가 그것을 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사용한 말이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주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말할 때하고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지금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고귀한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지칭할 때의 의미에서 주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주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는 언제가 가장 분명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다른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주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내 손을 그의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했을 때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나의 상처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도마가 정말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주라고 하는 말의 가장 높은 의미 고귀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동급으로 주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주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발음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쓰는 글자죠. 이게 네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사자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글자로 이루어진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호라고 지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음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게시 가운데 주신 말씀이니까 발음을 했을 텐데 나중에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내 하나님 여와 이름을 망령떼 일컬지 말라라는 말을 거의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되 망령떼 일컬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아예 일컬지 않으면 망령떼 일컬는 일도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예 이 말 발음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 말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나타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돈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것이고 아이 이게 나의 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이것을 발음을 하죠. 물론 이 네 글자는 아도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발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여기다 붙여서 이게 예호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만의 성경에서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라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 말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옛날부터 쓰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야외가 아닌가 야회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들을 합니다만 그것도 모르는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옛날부터 쓰던 말 우리만의 성경에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근거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오 즉 메시아시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즉 신적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을 잘 생각해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시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게시에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초연한 인물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초자연적인 인물이 모세와 가윗을 합친 정도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러나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에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신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관찰한 결과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신적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대로 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그분을 주님,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몇몇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셨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말의 의미가 확대되어지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서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